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과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가 벌써 연말로 다다르고 있고 광호 정광호 대표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올해 또 공교롭게 올해 정광호 대표님은 마지막 출연이십니다. 올해 내년에 물론 나오시죠. 나오시는 거고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FOMC 회의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지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 요약한 것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12월 FOMC 회의 그 후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연준이 테이퍼링을 2배의 속도를 올리기로 했고 내년에 3회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발표 당일날은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에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했고 이번 주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FOMC 회의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신기했던 것은 그 발표 당일날은 주가가 막 올라가더니 오늘은 또 하루가 지나니까 또 떨어지는 양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정광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FOMC의 결과? 네, 저도 사실 이제 밤에 지켜보면서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요동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좀 정리를 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집중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점도표였었습니다. 테이퍼링이 2배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됐었고 과연 이제 점도표 상에서 얼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좀 예상을 연준위원들하고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내년에 3회, 그 다음에 3회,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 2회 이렇게 이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채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범위는 보통 2에서 3회 인상, 그 다음에 3년에 걸쳐서는 총 7에서 8회 인상 정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의 상단이기는 하나 예상치 범위 내에 들어왔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증시가 사실 FOMC 전까지만 해도 뭐 1%씩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그 다음 압축이었는데 네, 거의 한 1.5에서 2% 정도 오히려 상승 반전을 하면서 끝났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예상 범위였다는 게 제일 컸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파울 의장이 조금 시장이 좋아할 만한 멘트들을 몇 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산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회의 직전에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을 크게 하회한 좀 쇼킹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파울 의장은 이번 분기 소비가 매우 강력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소비가 꺾이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그날 나왔던 지표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을 풀어줬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좋았던 멘트 중에 마지막으로는 테이퍼가 종료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게 사실 매번 해왔던 얘기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사이에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면서 증시를 이제 상승으로 확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날 새벽에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파울 의장 인터뷰가 시작되는 것들도 체크를 하고 뉴스를 보는데 그러니까 점점점점 막판에 지수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저도 보면서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내용이 만약에 지켜진다라고만 하더라도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매파적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불과 한 두 달 전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9월이나 10월 달에 이 정도의 속도로 금리를 아니 내년에 당장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말까 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매파적이지만 시장은 그냥 불확실성의 해소 예상된 범위 안에서 나왔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심리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을 따져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정부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자산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점도표라는 걸 이렇게 높게 잡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 자산시장의 해가 될 만한 수준이 돼버리면 그 즉시 자산시장을 완화적인 환경으로 다시금 연준은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연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자체가 매파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산시장을 망가뜨리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FOMC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오늘 새벽에 뉴욕시장은 나스다 기술주가 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또 이걸 뭐 어떤 언론이나 언론 외신들은 이게 하루 지나서 FOMC의 회의가 반영됐다. 뭐 이런 식의 아전인수격에 이런 갖다 붙이는 식의 해석을 하던데 오늘은 또 근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또 이 FOMC의 결과에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주의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FOMC 결과가 시차를 두고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어젯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이 금리를 예상치 못하게 인상을 한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이제 영국 쪽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크게 상위하는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긴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이제 IMF에서 영란은행에게 공식적으로 좀 더 긴축적인 행보를 보여라라고 공고를 보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란은행에서는 그동안에 인터뷰를 해올 때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을 제외하고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갑작스럽게 일단 금리 인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쇼킹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영국은 지금 QE 중입니다. 그런데 QE 중에 금리를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른 중앙은행들에게 번지는 메시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다들 물어볼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아직까지 테이퍼링이라고 해도 QE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고 있는 중에도 너무 높게 나오면 금위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기술주가 일단은 급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FOMC 자체로 보아도 사실은 조금은 매파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굉장한 이제 그 속도를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제 시장의 예상 범위 아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되면 그러면 투자자분들 중에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썼거나 이런 부분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떠나가지고서 과연 QE가 종료된 이후에 재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논의가 일단은 되었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논의는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논의의 결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느냐. 이 부분이 이제 2주 뒤에 나오게 될 회의록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속도를 내자. 뭐 가령 여기에 대해서 이미 좀 힌트를 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에서 제임스 블라드 이제 지역 연준 총재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난달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3월에 QE를 종료하고 그 즉시 재투자도 종료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매파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 금융위기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를 몇 차례 인상한 이후에야 비로소 재투자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투자를 종료를 하게 되며 그 즉시 연준의 자산 자체가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그 부분이 이미 논의되기 시작을 했고 몇몇 강성파들에 의하면 QE 종료와 동시에 하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그와 동시에 금리 인상까지도 3월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상당한 매파스러움이 녹아있는 멘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FNP의 결과는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좀 상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또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도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코멘트도 뭐 살펴볼 게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용에 대해서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게 저는 놀라웠는데 사실 최근에 가장 이슈는 실업률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노동 참가율은 이게 빠르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이거를 고민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추가적으로 주가와 집값의 상승이 노동 참가율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노동화로 의혹이 사라졌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해야 비로소 노동 참가율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계속 부양적으로 자산 시장을 만약에 유지해주려고 한다라는 말은 이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면 고용 시장에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 너무 빨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역설적으로 긴축에 더 빠르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액셀을 밟을수록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신경 써서 저희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쓰고 있는 각종 재정 정책이 인플레를 자극하느냐에 대해 가지고서 직접적인 대답은 연준이 회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재정 정책이 초과 수요를 창출하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자극되는 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추가적인 인프라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게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또한 추가적인 인플레 압박이 올 수 있음을 시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을 풀면 돈이 풀려나가고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연준이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걱정돼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음을 어떻게 보면 조금 밑밥이 깔리는 그런 멘트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연준의 뭔가 회의 결과가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는 게 피부로 점점점 느낌이 오는데 그렇다면 정광호 대표님은 저희 프로그램 항상 나오셔서 이제 조심해야 할 때다. 조심해야 할 때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FMC의 결과를 보시면 더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겠네요. 네, 계속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반등도 있었고 미국은 특히나 시장에 따라서는 거의 올타임 하이 숫자를 보이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시장의 일단 조류 자체가 변화했다. 저희가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기대할 것이 없고 긴축의 발가름은 빨라지고 있다. 그 속에서 어제만 사실 봐서는 또 이제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를 포태서 덜어내고 가치주를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증시의 흐름이 역금융 장세로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때 사실은 스타일은 무차별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빠지고 그렇게 역금융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FM이다,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해야 할 전략까지 함께 정강호 대표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정강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해 저희 좋은 정보,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강호 대표와는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